안녕하세요. 생각모습 기도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두근배왕.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청대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광화문 광장으로 갑니다. 청와대 쪽으로 라이딩을 합니다. 청와대 앞에 봉황색 분수대가 있습니다. 오르딘 은행 나무로 유명한 청와대로입니다. 신문문을 지나고 있어요. 삼천동을 지나 한옥마을로 갑니다. 한옥마을 구경해볼까요? 청와대 옥마을met 자음이 천하로 지나 우암동로 나왔어요. 홍지문을 지납니다. 홍제천 자전거길로 향해갑니다. 홍제천의 공공포도가 멋지네요. 홍제천을 지나 한강 자전거길로 합류합니다. 이제 행주대교를 넘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텐덤부구 둘이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 야경 야간 라이딩을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점프를 하고 걸리서 광화문으로 해서 청와대으로 해서 삼천공원 저쪽으로 돌아서 북촌마을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쪽 자음은터널 쪽으로 해서 홍제천 거쳐서 여기 지금 아라백길로 왔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야간 라이딩 추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집에서